날씨가 선선해지는가 싶던 남가주에 내일부터 또 한 차례의 폭염이 예고됐습니다. 국립기상대는 내일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92도를 기록하겠고, 다음 주 월요일에는 LA 다운타운 97도, 페사디나와 버뱅크 103도 등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국립기상대는 또 이번 불볕더위가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남가주 지역 산불 예방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국립기상대는 또 한 차례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